안녕하세요. 코프닌의 선인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유포르비아 속의 크리스파라고 하는 남아프리카가 원자생지인 코덱스입니다. 아직은 좀 어린 개차라서 익히 알고 계신 그런 수형은 아닌데요. 성장을 하면 이렇게 괴근이 갈라져서 가지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끝부분에 이런 예쁜 잎을 내는데요. 원자생지에서는 괴근의 상단부위 정도까지는 땅에 묻혀서 거친 기후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유포르비아 크리스파 감사합니다.